자 일단 필수 개념 1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막기 효과와 지금 밑에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효액전화가 뭔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유효액전화라는 거는 유효액전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전화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다 가려막기 효과는 뺀 만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있다 자 원자는 일단은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유효액전화의 정의가 지금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핵전화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이 전화를 띠는 이유는 양성자 때문이죠 그리고 양성자가 많을수록 어때 핵의 전화량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전화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양성자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성자 수 뭐 리튬은 양성자 3개니까 플러스 3 뭐 플루오린이다 그러면 양성자가 9개니까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다 라는 게 무슨 소리냐 자 핵은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기 때문에 핵은 전자를 이렇게 땡기게 되죠 이제 핵의 방향으로 이렇게 땡겨주게 됩니다 자 이게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핵이 전자를 땡기는 거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전자들이 여기서 지금 깔짝깔짝 하면서 안쪽 껍질에도 지금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얘를 이렇게 핵으로부터 받는 힘의 반대쪽 방향으로 밀어내게 될 거예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뭐다? 핵으로부터 받는 힘을 방해할 겁니다 그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고 즉 자 핵이 전자를 땡기는 거 핵이 전자를 땡기는 거에서 전자들이 그 땡기는 힘을 방해하는 것을 고려한 거 그게 유효 핵전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다 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핵전화는 뭐 그냥 간단하죠 그냥 양성자 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원자 번호가 될 겁니다 자 이 가려막기 효과에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자 가려막기 효과에서 이슈를 보면은 자 책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 바깥 전자 아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원자에게 핵전화보다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자들도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받는 어떤 핵전화를 방해를 하겠지만은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역시 뭐다 얘를 방해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반발을 할 테니까 그치? 반발한다라는 거는 핵으로부터 받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것도 역시 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대놓고 바깥쪽으로 밀어내지만은 같은 껍질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비껴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대놓고 바깥쪽으로 밀어내는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그냥 탁 하고 비껴치게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안쪽에 있는 애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수가 증가하면은 전자수가 증가하면은 가려막기 효과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안쪽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려막기 효과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는 어찌됐든 내가 다른 전자로부터 방해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자가 하나거든 그 전자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전자에 작용하는 유액전화는 핵전화와 같다 그 말이 뭐냐 수소 같은 경우는 가려막기 효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뭐다 가려막기 효과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화가 유액전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효핵전화의 개념이고요 어쨌든 주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향성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자 경향성 그래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펼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은 2주기와 3주기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기에서 예를 들어서 리튬의 유액전화가 이만큼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튬의 유액전화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는 점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네온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이유 자 일단은 유액전화라는 건 다시 뭐다?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만큼을 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 베릴륨, 뭐 붕소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갈수록 양성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핵전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핵전화가 일단은 증가하는데요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가려막기 효과 역시 증가합니다 왜? 가려막기 효과는 어쨌든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베릴륨, 붕소 갈수록 전자가 증가하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더 크다라 그랬죠 근데 리, 베릴륨, 붕소 갈수록 어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증가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증가폭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전화 증가량이 가려막기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유효핵전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다? 핵전화 증가량이 가려막기 효과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주기로 가게 되면 풍 하고 떨어집니다 뭐, 나트륨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푹 하고 감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 자, 역시 유효핵전화는 뭐다? 핵전화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핵전화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어, 흰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껍질 수가 2개죠 그리고 핵전화는 원자번호 10번이니까 10이 되겠네요 반면에 나트륨은 핵이 있고 껍질이 3개입니다 그리고 핵전화가 플러스 11이 될 거예요 원자번호가 11이니까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핵전화가 1만큼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핵전화는 증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네온은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두 개거든 그쵸?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여기 두 개, 여기 열 개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최각 전자가 받는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열 개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트륨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려막기 효과가 폭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최각 전자가 받는 유효핵전화는 결국에서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는 풍 하고 떨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리튬과 나트륨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를 하면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껍질 두 개죠 그치?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안쪽에 전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뭐 얘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겠죠 그치? 가려막기 효과는 작은데 얘는 또 핵전화가 아니고 플러스 11이 아니라 핵전화가 플러스 3이라는 거죠, 리튬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가 얘가 적은 것도 맞지만은 핵전화가 넘사로 나트륨이 더 큽니다 리튬 핵전화는 플러스 3밖에 안 되는데 나트륨 핵전화는 플러스 11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나트륨이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핵전화가 워낙에 리튬 보다 크기 때문에 나트륨이 리튬 보다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화가 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즉, 2, 3주기 비교를 했을 때 어찌됐든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된다?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같은 족을 비교했을 때 같은 족을 비교했을 때도 뭐다?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유효핵전화가 크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효핵전화의 개념인데요 유효핵전화 관련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문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리튬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게 유효핵전화 지금 그래프를 내가 그려놓은 건데 이번에는 핵전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핵전화가 어떻게 될 거냐? 자, 핵전화는 이런 식으로 쓱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조금 못 그렸는데 자, 핵전화가 지금 아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전화 자, 핵전화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냐면 양성자 수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치? 양성자 수다, 즉 리튬이 핵전화가 얼마다?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베릴륨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핵전화는 플러스 4다 그러니까 그냥 1차 함수로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냥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핵전화와 유의핵전화의 차이 자, 핵전화와 유의핵전화의 차이가 지금 어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점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 핵전화와 유의핵전화의 차이는 결국에선 뭘 의미하는 거니까? 가려막기 효과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유의핵전화가 핵전화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니까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합니다 왜? 전자수가 어쨌든 증가하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전화 마이너스 유의핵전화도 점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래서 핵전화 마이너스 유의핵전화 값이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선 뭐다?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말은 뭐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네요 핵전화는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유의핵전화는 여기서 한 번 떨어져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은 주기가 바뀌게 되면 이제 핵전화와 유의핵전화의 차이가 갑자기 확 하고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핵전화 기본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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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